Hayy 에읏 아 발 폈어 아 재길 뛴다 뛴다 애 easier 기분좋게 콩콩콩콩 뛰는거 너무 귀여워 근데 비오니까 죽어라 두대때리고 도망가 한대때리고 도망가 엉엉엉엉엉엉 조심히,저,조,조심히 튀어야 돼 지금이야 흥 리트 아 저 멋있게 으아아아!!! tingG 어 으굽냐 으으éc 크으으엇 휴 윽! 피를 채워놔도 겁나 힘드네 보다ляется 각도 맞추고 김치! 아각도잘 맞혀 아도 Crush 라피엘 미안해 미안해 ask 망했어 망했어 나에게 나에게에는 인생이 없어여 나의 인생은 망했다고 오프컷 한대 때리고 도망가 함정으로 유인하세요 마비도시 어딨죠? 아 저거 저거 어디 어디야 마비도시 어딨어 와라 와라 크고 아름다운 3차진을 먹여주지 머리턱 아 후딜 겁나 심해 오 뭐야 이거야 이거 와라? 잡아 있어 해냈네 뭐 어찌됐든간에 이 녀석과의 싸움에서 이겼네 여러분 후딜을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그 뭐야 햄머 2차지로 아 3차지로 올라찍었다가 내려찍고 그 다음은 어떻게 콤보를 이어가야될까 궁금해 아 구르라구요 구르고 가서 아 요렇게 머리턱 머리턱 그 다음에 굴러서 피하다가 어 어 막 시밀러에서 내보자 그 다음에 저 녀석이 후딜 심한 공격을 했다 그 다음에 머리턱 타악 그 다음에 기름 오고 잠시 돌아다니다가 멈추고 끙 아 오케이 이런식으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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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하게 이 녀석한 이 녀석한 때문에 이 녀석 때문에 공부가 많이 됐다오 음 양가가 다리 져는거 거의 본적이 없네 그러게 이 녀석 다리 한번도 안 져었네 음 아 아 손아파 아 자존심이 강해서 그런거에요 고고한 흥랑조래서 으흠 2차지 때리고 구르고 반복 아 그런식으로요 쓰읍 그렇구만 근데 이제 올려치다가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올려치고 내력찍는 와중에 저 녀석의 부리공격에 당할 수가 있어 음 쓰읍 쓰읍 한번만 더 해볼까 어 한번만 더 해보고 싶군요 한번만 더 재도전이다 뭔가 뭔가 이번엔 좀 더 수월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애 음 양가로로가 요거 한번 잡은 다음에 어 저랑 비슷한 헌터를 데리고 어 같이 둘이 꽁짝꽁짝 잡아볼랍니다 1대1 과요를 받고 싶어요 아 과요 뭐야 서로서로 어 뭔가 좀 그런걸 느끼면서 해보자고 4명이서 지지밟으면 재미가 없고 음 둘이서 해볼랍니다 둘이서 애송이가 와야돼 애송이 음 저랑 같이 애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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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창을 부르자 자 꺼내기 벌꿀 어딨어 벌꿀 아 이제 포획도 해야되겠군요 포획 쓰읍 그래그래 그 다음에 그래 요거 간다아악 아까 잡은건 레벨이 11이에요 지금은 레벨이 12가 됐습니다 아 레벨이 올라요? 왜 그러지? 왜 올라 점점 강해진다 이건가 헌랭이 1이에요 할사람 오세요 같이 합시다 되겠네 일단은 한번더 도전해서 네 그 그 깐츄러를 조금 더 높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소 백랩이 진짜 끝판왕 아 이런식으로 아 길드퀘스트 자체가 원래 이런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잡으면 잡을수록 몬스터가 더 강해져요 뭔가 내가 육성하는 기분인데? 내 캐릭터가 강해지는게 아니고 몬스터가 더 강해져 되게 독특하다 내가 뭔가 부모된 마음으로 몬스터를 키우는군요 이상하다 뭔가 잘못되었어 나는 그대로고 너는 겁나 세지고 이상해 몬스터 키우기야 이거 몬스터 키우기 몬스터 헌터 너노노노 몬스터 브리더네 몬스터 브리더 흠 해볼까 아 맞다 아 왜 빨리 잡았냐 그거네 그거 그 뭐더라 아까 이상한 그 빨간색 잡초 같은걸 먹어가지고 그래서 폭발적인 괴력이 나왔던 거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잡는게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 그렇구만 그거구만 엄청나게 효과를 많이 봤네 본건가 모르겠네 효과 본건가 그 괴력의 환약이었던가요 그거요 그거를 지금은 안 먹었는데 그래도 첫번째보다는 빨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나는 해동약을 안 가져왔으니까 망했어 젠장 해동약을 안 가져왔어요 해 해동약을 안 가져왔어요 젠장 벌꾼은 더 이상 지닐 수가 없습니다 젠장 노 해동약인데 가능한가 그거 아름다운 아 간다 붙잡 이건 아니고 잠깐만 어 아 뭐야 이거 고 그러고 마리 턴 그렇지 어퍼컷 그러고 앗 일로그러면 어떡해 탁 탁 탁 아이고 기가 막혔는데 말이야 으잉잉 펄짝펄짝펄짝 귀여워 환약보다는 보통 씨앗을 드시는 편이 나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시네 그냥 해물을 뽑아 불러 와와와 오예 다다 모아서 빙빙돌때 두바퀴째 엑스하시면 딜레이 적은 그렇죠 알고 있어요 요거 이거 트아악 으아악 으아악 음 트아악 아 죽을 뻔했다 트아악 트아악 머리통 아 위험해 위험해 어 올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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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허 아 김호거 omas 와라 이녀석아 어 와라 후 아 자 자아 아깝다 아깝다 아 되게 아팠어 덩덩이 아 좋지 않아요 맞아 좋겠네 우 머리턱 해냈다 어 너 또 막고 싶구나 아 이거 밟혔다 아 아깝다 아 되게 아깝다 이거 근데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해 생각해 어 생각해보면 간단한건데 말이야 으이 으이 온다 온다 그 녀석이 온다 어 다행이다 으이 으이 쑤 다행이네 해볼까 으이 으이 너 또 님 아프리카 말고 다른 데도 방송하시는 건가요? 아뇨 아프리카에서만 합니다 아프리카 난 다른 곳에 있는다는 것조차 모르겠는데 아프리카 이외에 아프리카 이외에 방송 그런게 있나? 어이 위험해요 으이 아까 양가에 비해서 이번 양가가 몸집이 엄청 커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느끼지 못했는데 더 큰가? 그러고 보니까 큰 것 같기도 하고 어 글쎄요 어 아 뭐야 맞았나 아 이럴때 아 이럴때 젠장 빠젠장 쟤 지금 몇개 먹는거야 어이 이 녀석이 어퍼카 툴아 오 나이스 아 안돼 오 안걸렸다 더 다행이야 잘 그었네요 마리타 툴아 으잇 잘 익었네요 우리 헌터 양반이 잘 익었네요 오 왔다 머리통 오 예아 머리 아 좋아 요요요요요 헤넷 요 머리통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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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자마자 정신 버,버떡 차리는구나 자 사지맛에 들려버렸다오 어떻게 생각하냐 친구야 머리 아이쿠 어 그렇게 생각하는구만 저 녀석이 몸을 돌릴때를 생각해서 그거 할라그랬는데 잘 안되네 아하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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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느려 으 으 아이쿠 따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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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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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인가 하하하 이 한명아 고마워 아니 난 동안갔단다 이 녀석은 저 부리찍기 공격이 사회에와서 처음생긴 신기술이에요 그렇군요 어쩐지 뭔가 성가시였어 어 제작자들이 많이 고민을 했는 가봐요 그치? 아 뭐야 이거 어 급커브 잘하네 이 친구 잠깐만 꺼리텔렛다 잘etic 에ichtig 너무 힘들어 호이 호익 따윗 따윗 암쏘하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 녀석이 뒤로 날아올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아직 예송이구만 머리통 어 뭐야 어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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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던거야 제로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따 따 따 따 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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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뭐야 바로 꼬리로 이어지네 오스천이다 나 죽는건가 죽음인가 방금 저 녀석 보셨어요 상당히 기가 막힌 공격패설을 이용했었다고 자 타성이 젖어서 사냥을 하면 내가 사냥당하는구만 아 해동량 아 너 회복 너도 너무 아파 독대미 너무 아파요 넘어지고 아 모순조끼를 이때 빨면 됩니까 아 생각도 못했어 천잰데? 당신은 천재야 머리턱 불러 오 오 지쳤구나 지쳤구나 친구야 요 녀석 콕 콜탕 배굴박을 부숴버리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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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까보다 뭔가 좀 더 재빠르게 때리고 있지 않나 아 그러게요 해동량 없이 모순 적기만 있어도 할 수 있다더라 너 너 지금 뭐 먹는거야 지금 녀석이 녀석이 녀석 똑똑하네 야 그만 먹어 지금 쿤추를 먹었어 쿤추야 니들의 니들의 어? 니들의 적은 저 녀석이야 녀석이 되게 이상하네 왜 나만 공격하는거지? 안그러쏠? 왜 나만 공격하는거지? 안그러쏠? 아하 이게 아니야 삼차질 해야된다고 삼차질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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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턱 콩 자 지쳤구나 친구야 이거 점점 뭔가 음 감이 오고 있어요 뭔가 딱빡 올라그래 뭔가 그분이 올 것 같애 어 해모의 신이 올 것 같은데 넉토님 속식 스킬 방어구 추천해드리면 매우 좋아하실 것 같아요 속식이 뭐죠? 속식? 빠르게 먹을 수 있는건가 아 전투중에 빠르게 먹을 수 있는 머리턱 기회다 기회야 아하 근데 왜이렇게 쫄았어 거시기 콩략 아하 아이 짜증나 콩콩콩콩 계속 귀엽지 않습니까 살짝 보니까 제자리에서 콩콩하는거 너무 귀여워 안개워 안개워 머리턱 투하 머리턱 물약을 순식간에 먹는거 보다는 풍압 풍압과 귀마개가 필요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머리턱 왔다 10분만에 잡아버렸어요 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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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을 장대할때 풍압이 어 풍압이요 풍압 그게 있었다면 5분 단축하셨네 어 아까는 20분 걸렸어 20분 어 10분 단축한거라고 난 알겠어 10분 10분 아까는 20분 침이었구요 이번에는 10분이다 야 해냈다 요 녀석아 고마워 너 때문에 뭔가 컨이 많이 느는거 같애 요 녀석아 요 녀석아 잘하고 있네 얌얌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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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피엘 탁 삼정챙기시는게 좋을듯요 아 맞다 아 맞다 아 이거 왜 가져와놓고 안했지 아 맞다 이 녀석이 어느정도 피가 되야지 막 쩔뚝거리는지 그걸 안보여주니까 생각조차 못하겠네 포획을 흠 흠 모르겠어요 뭐 힘들어하는 기색이 없으니까 아 침을 막 질질 흘리긴 하는데 그거는 몇대 때리다보면 다 생기잖아 쩔뚝을 안하니까 모르겠어 자 그러면은 초보분들이랑 2인파티를 해서 어 이 녀석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명까지 하자 음 세명 얘가 갑자기 분호하는걸로 감을 익히셔야 돼요 아 감을 익혀야 된다더라 오케이 어설프게 하면 매우 지친거임 아 그런가요 부리바퀴를 어설프게 하면은 매우 지친거라더라 아 글쎄요 제가 딜한걸로 계산해보면 되지 않을까 머리통을 한 지금 한 50발정도 때린거 같은데 아 한 45발정도 때린거 같은데 아하 모르지 모르지 아 모르지 머리통을 몇번 때렸나 로 계산이 되지 않을까 아 그건 어려워 기억도 못해 자 약한사람이 이리 모여라 bj님 박스에 고무질 가죽 개수 좀 보죠 고무질 가죽이요 20개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만들고 일본어 은하철도 구구구구입니다 구구구구 하위? 신입은 뭐고 하위는 뭐고 초보자 모여라 다기슨 오지폰트 신입은 뭐고 이건 뭐예요 제가 포획 가능하겠네 라고 말씀드린 후 몇대 때리다 죽은거니 대략 이렇게 감을 아 그런가요 아 포획을 그냥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은 잘 알거 같기도 해요 음 자 헌터랭크가 낮은 자들이여 요기요기 붙어라 헌터랭크 제한 있어요 나랑 비슷해야돼 저랑 비슷해야돼 헌터랭크 애송이들만 모였어 애송이끼리 애송이 애송이 해보자고 티라시 하이 흠 방 찾을때 모지폰터 아 방 찾을때 그런식으로 찾습니까 그렇구나 자 우리 둘이 뉴비 뉴비 해봅시다 그래도 뭔가 나보다 고수시네 그러네 이거 채팅을 어떻게 하지 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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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찾아보라고 하셨죠 모지폰터 타깃을 총틀어서 좌표라 칭합니다 아 좌표라 그럽니까 방 제목이 자기가 못 고르네요 음 뭐라 그랬죠 네 고수분들 죄송합니다 어색 뭐야 어쩔수없어 우리들의 재미를 위해서라면 어쩔수가없어요 저 길드 퀘스트좀주세요 어떻게요 헬로 음악인생님 저 닉네임이 뭐시죠 나 모르겠어요 저 지금 뭐하라 그랬지 그 그 그 뭐야 뭐라 그랬지 이십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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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질가죽이요 음 고무질가죽 뭐 찾겠다 고무질가죽 일단 한 세마리 잡고 어 해보겠습니다 아 요렇게 됐다 보냈습니다 잘했죠 이렇게 하는구나 딱 밤빵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 도움이 됐더니 어 굉장히 기분 좋군요 어 이 녀석 이번에는 꼬랑지도 잘라보지 않겠습니까 꼬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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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소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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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을 가져와야 되겠구만 이 아니라 어 고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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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 나보다 헌터랭크가 낮은 자를 만나다니 어 행복하구만 어 애송이 같애 애송이의 냄새가 나고 있어 으흑 그 애송이의 냄샌데 오 드디어 들어 하셨대요 오 애송이의 냄샌데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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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타타타타타 치아 просles tać 이따 으흑 다음사람 요 자 한 번 해볼까 일렉 해보자 뉴비아 해보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흮 으흐흐흌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스사아 다음사람 허허허허헭 곱나이질이 뭐해 이거 왜 이기는거야 따잇 아 아 두사람 오케 잘하네 자 일단은 캐스트하자 근데 이 녀석을 계속 레벨을 올려서 키우면은 상위재료가 나오는겁니까 질문 이 녀석을 두드려 패서 상위재료를 얻을 수 있습니까 아 이 사람들아 밥 먹고 가야지 밥 밥 밥 먹어야죠 밥 난 싼거 먹어야지 아 31 이상부터에요? 아 뭐 그런게 다 있어 왜 안돼요? 여기서 퀘스트를 받으면 되는데 아 랭크가 안되서 안됩니까? 파이바이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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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헌터 랭크를 더 올리고 쉬워 아이고 저런 아유 저런 x3 괜찮아 어 그럴 수도 있죠 아 안그랬어 자 강퇴해야지 아 강퇴가 아니라 좋게 좋게 보냅시다 타일러도 자 여러분 바이바이 인사해서 저분을 배웅합시다 바이바이 도발하고 있어 안녕 간다 출발합니다 출발한다고 출발 그렇구나 레벨이 낮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적어도 3 이상은 되야되는구만 그렇구만 혹시나 훌륭한 부리가 나오면 수면 건렌스를 만드세요 수면 건렌스요 난 수면이 너무 좋아요 이제 수면의 맛을 들려버렸어 헌랭 3부심 아 그랬어 헌랭 부심 좀 부려야 되겠구만 저걸도 어여탄 헌터라면 랭크 3정도는 찍어야지 아 이런 수가 완벽한 애송이구만 음 축축축축축 아 제한이 원래 없어요 신기하네 그레이트다 그레이트 자 초보끼리 양가루루가 잡아보기로 합니다 어 과연 우리가 양가루루가 상대로 제대로 할 수 있을런지 이거 세명이면 전해석의 피통이 더 많나요 그것이 살짝 궁금 양가가 무섭긴 무서운 듯 무서워요 엄청 무섭게 생겼잖아 혼자 잡기 너무 빡세 하지만 이제 간단하게 잡을 수 있지롱 간단은 아니지만 상당히 힘들여서 공들여서 잡을 수는 있게 됐어요 요새 공방은 걸핏하면 다 비번이 걸려있네 아 그런가요 뭔가 친구끼리 하거나 그런게 아닐까 친구끼리 일단 채집을 좀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는 초보니까 채집을 해야 돼 안그러써 그래요 초보는 벌꾸를 탐내야 된다고 어디 가려해도 갈 데가 없구먼 어? 그거는 자기가 방을 만들면 됩니다 안그러써 그러면 또 아무도 안오겠지 근데 이런 옷은 어디서 사입습니까 상당히 옷이 좋아보이네 이 녀석이 귀여워 얘 근데 방금 무슨 말 했죠? 아 까먹었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까먹었어 내가 무슨 말을 언어를 뱉었는지 아직 기억이 안 납니다 간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우 시원하구먼 뜨거 자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꼬리치기다 주위에 머리턱 머리통 머리통 자 상황을 지켜본다 지금이야 머리통 극질 세임 투야 아 누구 날린거 같은데 이상하구나 콩콩 콩콩 다리 몽댕이 불기작아 으잇 으아악 몬스저키 몬스저키 힐힐 무슨 때린다 함께라면 무서울게 없지롱 발사아 아 무서워 아 죽는다 아 내가 죽는다구요 위험했네 오 길드카드의 비즈니님 치고로 홈런왕으로 하면 딱일 듯 그래요 멀티 한번 할때마다 한사람을 날리고 있어 좋지못하네 으잇 태아 홈런 오 위험해 맞는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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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아 혼자 할때보다 왜 더 못하겠지 이해가 안되네 으잇 으잇 으아 아 어 으잇 네 왜 나를 지존 어그로 머리통 실패 또 뭐 난린거 같은데 자꾸 뭔가 난리는거 같애 기분이 안좋아 영 좋지못한 기분이야 아 툭 기름 오시고 지금이야 머리통을 때릴 졸일 찬스야 머리통 어폭건만 맞았어 딱 좋구만 머리통 오 지금 콕 아 이런떼 뜨거 뜨거 핫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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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이다 머리통 어따 때렸어 때렸어 해냈네 오 대굴빵을 툭 스톱까지 걸어서 자 꼬랑지 꼬랑지 때리세요 꼬랑지 칼날 칼날 대면 꼬랑지를 나는 머리통을 툭 우리 상당히 잘하고 있잖아 안그랬어 오 꼬리도 잘라버렸어 툭 툭 툭 툭 잘하네 잘하지 않습니까 툭 툭 툭 툭 툭 어 이런덥 4회그를 툭 툭 툭 툭 툭 툭 툭툭 자 꽃을 보면서 우리 좀 1년된 플레이를 했다고 저 녀석이 도망갈 거를 알고 어 그냥 바로 꼬루양지에다가 디글디글디글 굉장히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잘하네 우린 좀 잘하는 초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제 포획을 해야 된다 포획 어떻소 으잇 악 으악 자 이거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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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을까 가라 몬스터버 오 일로 휘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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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킥하지 말고 으하하하하 되게 뭐야 이거 사라졌어 왠지 디스 야 왜 나를 크으 쫓지 못하네 요기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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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갱신 일로와 오갱신 일로와 오갱신 일로와 외로운 싸움을 그만해 일로 일로와 몬스터버 야오 뭐 한방에 잡히네 한방에 잡혔어요 몬스터벌 하나로 잡는거 처음 봤네 잘했지 여기랑 오프카앗 굿 네 감이 왔어요 저 녀석이 머리를 박는게 보아니 어 딱 어 포획타이밍이다 딱 눈을 재 버렸다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머리가 좀 힘들게 푹푹 박는다고 딱 보고 감이 오더라고 자 오 여기 보세요 엄청나게 큰 놈이야 확실히 큰 놈이 맞았네 아 그 뭐야 큰 놈이라는 얘기는 아까 전판이었었나 아 까먹었어 아 은관입니까 난 무슨 다이아몬드관인줄 알았어 금관을 능가하는 다이아몬드관 뭐 이런건줄 알았는데 아니네 은관이래 은관 만족한다 아 브라시 어쩜 좋아 어 어떡해 자 또 잡아볼까 우리 이녀석을 점점 강해져요 이녀석 점점 레벨이 14야 우리 3위까지 갈까요 או 이게 세트 만들 때 다리만 빼고 전 여석 방어구 만들면 돼요 아 다 만들고 싶습니다 완벽하게 양가루루가 세트 만들기 위해서 한 5차례 정도 쥐어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림테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리서 왜 이렇게 밟고 싶지 아 드럽게 밟고 싶네 양가루루가 왜 이렇게 밟고 싶지 오늘따라 이상하네 아프란시는 혼자 채집하러 가셨어요 어어 여기 파티에 아직 계시는데 채집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아 저런 헌터랭크를 빨리 올리고 오세요 그때쯤에 우린 자겠지 여기 여기 이거 봐 이거 봐 혼자 유적 버섯 채집하러 갔어요 저런 슬프다 출발 전 열심히 헌 랭을 올리고 있어요 그렇군요 화이팅 헌터는 헌터랭크 3부터 헌터라고 불릴 수 있어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다 보면 저처럼 됩니다 헉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 감사합니다.